이번에는 우리 또 휴일이 3일이나 됐죠. 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풍성해진 투자 뉴스와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월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주식 시가총액 비중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총은 1,986조 8천억 원으로 이중 외국인이 보유한 시총은 606조 2천억 원, 약 30.5%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 상반기 전세계 판매량 순위에서 글로벌 3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올해 1월에서 6월 글로벌 판매대수는 329만 9천대로, 이는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폭스바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판매대수입니다. 현대 모비스가 모듈과 부품 사업을 분할해 자회사 두 곳을 신설합니다. 현대 모비스는 애프터 서비스와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부품 생산 부문은 자회사를 통해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개편의 주요 골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 이사장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를 방문합니다. 이후 경기도 판교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R&D 센터를 방문해 코로나 백신 생산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LB가 리보셸라닉의 신약허가와 상업화 준비를 위해 3,2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주주이익 재고를 위해 6,722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섭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분기 배당금 4,000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완성차 판매량 글로벌 톱3에 등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현대차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글로벌 톱3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구체적인 뉴스 전해주시죠, 나 소장님. 네, 정말 참 감격스럽습니다. 불과 40여 년 전에 우리가 포니라는 말 그대로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손으로 만든 차죠. 포니라는 그런 차를 낸 지 불과 40여 년에 세계 3위입니다. 저는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간 것 못지않게 큰 쾌거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신대로 세계 1위가 도요다, 2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차그룹 3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BMW라든가 벤즈 전부 다 6, 7, 8, 9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현대차가 판매량을 많이 늘려서 판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는데요. 오히려 다른 자동차 경쟁사보다는 덜 줄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현대차의 차량이 좋다는 뜻이 되겠죠. 조금 자료하면 확대해 주시죠. 지금 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차가 3위에 등극된 것이요. 불과 10년밖에 안 됩니다. 10년 전에 포드를 제치고 5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바로 그 5위를 낸 이후에 포드가 6위였거든요. 우리가 5위 낸 다음에 또 10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 복병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그건데요. 그 법안의 핵심은 뭡니까? 미국 내에서 만들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는 어떻게 되죠? 2025년도부터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만 2년간만 현대차 그룹이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3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2025년 3년 뒤부터는 이제 세계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핵심은 뭡니까? 지금 현대차 주가가 되겠죠. 지금 현대차는 20만 원이 안 되고요. 기아차는 10만 원이 안 됩니다. 현대차 20만 원 밑에서 기아차 10만 원 밑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주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김효진 대리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주가 측면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매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존에 여기에서 완성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대차가 이러한 좋은 요수가 있는 이면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현대차의 차량들이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조사업체 JD 파워사가 발표한 2022년 상풍성 만족도 조사에서 총 7개 차량이 차급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최우수 차종을 배출한 그런 현대차인데요.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은 또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타이트한 재고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생산 회복 과정에서 가동률 개선 효과가 손익에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휴 사이에 현대차 그룹에 관한 또 좋은 투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잠시 언급을 드리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AI 연구소의 지분을 95% 확보를 해서 약 5,52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포티투다시라는 회사 지분 73%를 확보하는데 4,2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율주행이라든가 공유 차량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 자동차가 전기차를 넘어서 어떤 자율주행화되면서 차별화된 IT 및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이고 또 글로벌 완성차들도 관련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미래산업 역량 확보에 2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자율주행 1.6조 원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 1.2조 원 그리고 UAM이라든가 로보틱스 AI 쪽에 4.8조 원 등이 그것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를 넘어서 모빌리티, 로봇, UAM 등으로 어떤 사업 영향을 굉장히 확장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저는 향후 멀티플을 상향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모두 현대차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현대차 그룹주의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 모비스의 사업 개편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요. 사측은 지배구조 개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에 나온 개편안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김선영 대표님. 네, 제가 요즘에 분할자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모듈과 부품 부분을 분할해서 자회사 둘 곳을 신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분할 후에 자회사 상장은 없으니까 당장 현대 모비스 기업의 어떤 기업가치 희석은 당장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속 법인인 모비스에는 애프터 서비스와 연구 개발 투자, 그리고 전장 부분을 남겨서 조직을 좀 더 효율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고요. 모듈 자회사와 핵심 부분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기존에 3개 포함해서 총 5개의 자회사를 가지게 됩니다. 신규 법인인 모듈 부품은 작년에 합산 매출이 전체 매출의 79.7%에 달하고요. 하지만 문제점이 영업인율이 0.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존속 법인에는 캐시카우 부분이죠. 영업이 20%인 AS 부분, 그리고 투자가 필요한 전장과 R&D 시너지를 좀 내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측은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배구조 개편과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련 기업들 한번 체크해보시고 여러분들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실 지난 금요일 이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시장은 미리 이 사실을 알고 현대 모비스의 분할이 지배구조 개편의 첫 장에 쓰인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모양새였거든요. 이번 사업 구조 개편한 이야기, 과연 주가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진 대리님. 저는 중립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발표로 현대 모비스의 기업 가치를 달리 봐야 할 이유는 특별하지 않게 봐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포석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그룹 계열사들의 기업 가치 변경 요소는 좀 부재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본사는 지금 AS하고 어떤 부품 사업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본사에 AS를 남기고 부품 전체를 둘로 나누어서 국내 신규 종속기업으로 내리는 것을 말씀 주시는 뉴스의 내용인데요. 부품은 종속기업하고 모델 종속기업으로 나누어질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본사는 AS를 통해 창출되는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해서 R&D하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종합 지원 업무를 이어가고요. 본사 밑에 국내 종속기업 5개 그리고 해외 종속기업 16개 권역 그리고 관계기업 7개가 줄지어 세워지는 구조가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을 해서는 향후 정의선 회장 및 오너가가 지분을 보유한 업체들의 어떤 가치 상승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의 지분을 모비스 신주 증자 물량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주총안건방식 지배구조 개편 시도가 실패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 안건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보유한 그룹 계열사를 살펴보면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웨버,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 등이 있는데요. 이들 지분을 모비스 신주로 교환을 해서 정의선 회장은 모비스 지배력을 높이고 또 현대 모비스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것이 어떤 장기적인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대차의 최대 주주인 현대 모비스가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그냥 같은 맥락일 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중립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번 구조 변경이 지배구조 개편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지배구조 개편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정의선 회장 보유 계열사의 기업 가치가 어떤 유의미한 상승이 이루어진 뒤에 그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개편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판세가 돌아갔는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 최근 주식시장 뚜렷한 대표 주도 업종이 부재하다 보니 태조 이방원이 대세입니다. 2020년의 주식 키워드 언택트 그리고 2021년의 키워드 메타버스 그 뒤를 이은 2022년은 태조 이방원 나 소장님 어떤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벌써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2280에서 25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상승의 가장 주역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방금 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태조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자 태양광, 조선 그리고 2차전지 다음에 방산 끝으로 뭡니까? 원자력이 되겠습니다. 뭐 각 개별 개별 종목들이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니까 저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조 이방원의 정중앙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이 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즉 러시아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막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또 그 배가 자주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가 되죠? 원자재 가격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갑니다. 당연히 태양광이 올라가겠죠. 전쟁이 나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탱크, 비행기, 미사일이죠. 바로 방산이 움직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부지겠습니다. 태조 이방원,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말이죠. 저는 오늘 이후로 또 새로운 신조어가 나올 것이다. 태조 이성계도 나오고 세종대왕 2도도 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퍼가 10배가 안 됩니다.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저평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아직 오르지 못했던 업종들, 아직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너나 없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종합주가 지수 2,600포인트, 그 기준이 퍼 10배하고 PBR 1배입니다. 2,600포인트가 될 때까지는 더 많은 우려한 기업들이 저평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또 신조어가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저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주식은 뉴스에 사서 소문에 팔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주도주 안에서도 많이 오른 태조 이방원 뉴스가 나왔으니 이제 매도 시점일까요? 아니면 신규 매수 진입도 가능할까요? 섹터별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게 꼭 그렇게 비교할,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말들을 참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거, 과거로 생각해보면 2000년대 후반에 차화정하고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태조 이방원, 저는 앞서 짚어주셨지만 이러한 섹터, 업종의 상승 추세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정세 그리고 정책효과라는 것이죠. 정책 모멘텀을 갖춘 개별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선별적인 투자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 모멘텀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업종은 계속 다가서야 하지만 경기 둔화 국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흐름에서는 실적이라는 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떤 선별적인 그런 투자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탈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안보 환경이 계속 중대한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된 만큼 한국 방산 수출이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언급을 드리자면 사실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의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가격은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은 항공우주라든가 제가 계속 좋아하는 LIG 넥스원이라든가 예전에도 뉴스로 말씀 주셨던 현대로템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로 계속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르면 4달 통과가 유력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업종을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태양광 그리고 2차전지 상승을 견인할 호재인데요. 이 태양광과 2차전지를 교집합으로 묶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나노신 소재입니다. 지금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2차전지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숨겨진 태양광 소재 수혜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노신 소재는 어떤 중장기 성장 동력인 CNT 도전제 캐파 증서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 일본, 미국, 유럽의 CNT 도전제 그리고 신규 캐파 가동 준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완성체 업체들과 배터리 셀 업체들은 충전 시간 단축이라든가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서 2023년, 2024년부터 실리콘 음극제 적용을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이때 음극제의 전자이동성을 높이고 또 실리콘 입자 팽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CNT 도전제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나노신 소재가 주가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양극제 부문에서도 하이니켈 양극제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카본 블랙 대신에 CNT를 도전제로 활용하는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음극제,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양산이 가능한 업체로는 나노신 소재가 국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온전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태양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에너지 자립이라는 키워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등 태양강 발전에 대한 투자 확대로 유럽과 중국 등의 어떤 메이저 태양전지 셀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나노신 소재의 티슈 타겟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2차 전지에 태양강까지 더해지는 나노신 소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태양강 모멘텀이 중복되는 나노신 소재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 가보시죠. 펠로시가 가니 이번엔 빌게이츠가 옵니다. 빌게이츠 이사장 방안 소식 한번 짚어볼 텐데요. 빌게이츠와 항상 거론되는 기업이 SK거든요. 오늘 게이츠 이사장은 국회 연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을 예고했고 또 SK는 빌게이츠가 설립한 SMR 회사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빌게이츠 이사장 왔습니다. 왔고요. 일단은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이츠 이사장의 이번 방문 목적 자체가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제로 일단 오늘 국회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계획이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저개발국가의 백신 지원 협의에 대한 논의도 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SK그룹과 빌게이츠 회장은 여러 군데에 있어서 많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연구개발을 같이 나섰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백신 관련 얘기도 있지만 SK그룹이 게이츠 회장이 설립한 차세대 SMR이죠. 설계기업 테라파워의 3천억 지분을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게이츠 회장은 지금까지 SK그룹과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 아마 오늘 이에 따라서 SK관련 그룹주들 여러분들 체크해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그룹주 오늘 또 국내 증시의 키포인트로 한번 꼽아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수급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지금 6주 연속 외국인이 코스피를 순 매수 중인 상황인데요. 수급적으로는 좀 우려감이 해소가 됐으나 싶었는데 여전히 외국인 시총 비중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표님? 아무래도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주식 지분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30.51%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올해의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8월 13일 기록한 30.52%의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올해는 잘 아시는 대로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의 매수 우위를 사실상 처음으로 좀 보였고요. 꽤나 많은 분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번 달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어쨌든 분위기는 바뀌었다라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미 연준이 최근에 좀 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환율이 불안정해지면서 나온 현상이다 라는 부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번 8월 달에는 FMC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이번 달은 안 하겠지만 과연 이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은 어떤 식으로 또 금리 인상을 반행할지 따라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너무 강세로 가면 오히려 미국 내의 달러 강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봤을 때도 이제 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 1,300원대 과거 사회를 봤을 때 사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1,300원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 케이스는 사실상 최근 30년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원대를 기준으로 입구를 만들어내면서 조금 이제 달러 원 환율도 좀 안정을 찾고 원화 강세 쪽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흐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달러 원 환율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금리 차 역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반응해줄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과연 이제 역외 환율이 좀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초반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막판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여부도 좀 오늘 주요 키포인트로 꼽아볼 수 있겠네요. 사실 6주 연속 외국인은 순 매수 중이지만 쇼코버 때문이라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실제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는 업종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효진 대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13년 만에 비율이 최저라고 말씀을 기사가 다뤘는데요. 사실 지난 작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올 봄에도 그랬고 이를테면 5년 만에 최저 비율, 6년 만에 최저 비율, 그리고 13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물론 금액적인 면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대금이 많습니다마는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때문에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좀 어떤 위로의 말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7월달, 8월달, 6주 연속 지금 외국인이 순 매수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외국인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걸 주목할 것인지 이러한 판단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키워드는 시장의 물가, 그리고 통화정책, 금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간의 어떤 선순환 고리가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시장도 반등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재평가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 매수가 지속되는 이유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고리가 유효한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 아직 추세에 대한 확신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한 업종들을 보면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에 근거한 어떤 순환 매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7월 달에는 보면 닭고가 대주이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반도체라든가 화장품 의류 그리고 IT 가전 등을 순 매수한 반면 2분기 실적 시즌이 어떤 피크아웃 정점이었던 8월에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했던 이러한 업종들 위주로 어떤 실적 대비 저평가되었던 IT 가전 그리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을 순 매수를 했거든요. 업종에 있어서도 어떤 방향성보다는 단기 가격 메리트와 그리고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율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맞춘 어떤 2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서 순환 매를 빠르게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확신은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종료가 됐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다음 순환 매는 다시 낙폭과 대주 그리고 플러스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화장품 의류 업종 등이 해당 업종으로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국내 업종별 최근 1개월의 영업이익 변화율과 그리고 외국인의 유입 강도를 8월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거기서 어떤 실적 개선세가 돋보이는 업종으로는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방산업종 등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러한 업종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유입 강도에 따라서 또 종목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어서 해외 투자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 급격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약세장 랠리에 불과하다, 아니다, 연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한국 투자자의 특징이 있죠.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특히 서학기미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있죠. 테셀라라든가 디즈니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들 종목이 조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요즘 반등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조금 양비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로 따르면 저평가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데 그 5개 종목 간략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죠. 모두 다 아시죠? SNS 대표 기업인 핀터레스트, 그리고 트럭 물류 주요 회사인 아크베스트, 그 다음에 집적회로 제조사인 온올리식 파워, 그리고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오디오 반도체 업계인 시러스 로직입니다. 이 5개 회사는 아직 재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적게는 20%, 많게는 40%가 추가로 올릴 수 있다라고 미국 전문기관들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수학개미분들도 어느 한 종목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스닥 선물 주가지수가 약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규 시장은 강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장 전략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게요. 먼저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증시 어떻습니까? 퍼가 9.5배인가 됩니다. 아직 10배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주요 경제 국가 중에서 퍼가 10배 안 된 국가, 제가 볼 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장은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김대일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가 못 올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업종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반도체가 못 올랐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대로 평가만 받는다면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2,600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과정은 2,6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조로운 항해 기간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NDF, 여기에 환율이 1,313원까지 올라온 게 조금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5월까지 매도만 보이다가 6월, 7월 들어서는 선물에서 먼저 매수로 바뀌고 이제 7월 중순 이후로는 현물시장, 즉 주식에서도 매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환율시장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잘 보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2,600포인트까지는 무리 없이 순항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환율을 좀 주시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과 전망은요?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상황에 좀 많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대로 8월 달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심심한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CPI까지 잘 나와버리고 PPI까지 잘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지 뭔가 방향을 잡아줄 만한 키가 없죠. FOMC가 이번 달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이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너무 큰 기대보다는 평소처럼 계속 매수를 이어가시거나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FOMC 의사록에서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지난 FOMC에서 과연 어떤 기조를 보였는지 잘 아시겠지만 미 연준위원들이 대부분 최근에 매파 기조를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매파로 가니까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놀라면서 반응을 하니까 오히려 시장을 달래는 흐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다뤄졌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항상 매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큰 연연을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어떤 주도주가 나오면서 확 끌고 가는 그런 시장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들이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뭔가 주가가 티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계속 뭔가 쌓이고 있습니다. 투자도 이어가고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도 나오고 있고 이런 기저에서 이런 게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이트를 길게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개별주를 승부 보시고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런 스타일을 맞지 않긴 하지만 사이트를 짧게 짧게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효진 대리님의 전략과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7월의 반등 국면의 연장선을 조금 더 누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연휴 동안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위험선호 심리가 지금 여전히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어떤 강세장으로의 전환이냐 그것은 아닙니다만 위험선호 심리는 여전히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1,300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1,300원을 등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계속 언급드렸지만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된 태조 이방원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정책이라든가 실적 모멘텀이 분명히 갖춰져 있는 그런 개별 종목이라든가 업종의 선별적인 대응이 유효하고요. 이러한 잘나가는 업종이나 종목들도 사실 영원한 것은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평균 거래랑 대비해서 5배, 10배 이렇게 터지는 날이 사실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플레이를 계속하되 그런 것들을 어떤 단기 어떤 매도 시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오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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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